자, 하차하겠습니다. 일단은 교도관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럼요. 잘 들어야 된다. 일단 내리겠습니다. 당그릇. 이게 뭐야. 수고 많으십니다. 누가... 그쪽 보고 1열이 오셨는데? 1열, 1열. 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만나라, 벵제야. 들어가, 이거 잘 만나라, 길. 길 잘 만나라. 길 잘 만나라. 이렇게 특이한 상황을 만나라. 그녀가 똑같은 곳이라. 오, 뭔가... 오싹하다, 오싹해. 싼 거, 오싹. 와... 신입 제조자들입니다. 상관 눈물 해방해 주십시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우리 가뭇할 줄 알 거야. 진짜 우리 가뭇할 줄 알 거야. 진짜 우리 가뭇할 줄 알 거야. 오싹. 오싹. 여러분, 이거 좀 해두어, 오싹. 감옥을 탈출하는 거야. 감옥을 탈출하는 거야. 감옥을 탈출하는 거야. 진짜 와텔 탈출 Gross. ¿ Sort of? 병재야. 병재야. 귀여워. 병재야. 팀의 재배자는 여기 대기석에 앉아 대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도 밖에 잡힌 수 있어. 어떻게 그냥 그냥 안 들어오게 하는 것 같던데. 어우 소름 돋아. 대기석에 앉습니다. 대기석에 앉습니다. 어우 잘 못 갔다. 조심히 앉습니다. 이상한.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기석에 앉아. 대기석에 앉아. 대기석. 대기석에 앉아. 왜 저럴까? 웃지 않습니다. 상겹살을 훔쳐 먹었대요? 상겹살 훔쳐 먹었다고? 네, 저거 올 때 완벽한 미션을 했지? 아, 이제 빨리 끝합니다. 빨리 여기야 돼. 빨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항하고 저항하고 싶었는데 근데 거수가 딱 들어갔을 때 교도관 만났을 때 이렇게 잘못 보여서 좋을 게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가지고 계신 개인 소지품들 모두 꺼내서 비밀백에 담습니다 다 꺼냅니다 비교수 다 안됩니다 간지, 목걸이, 귀걸이 다 안됩니다 핸드폰 일어나서 꺼내십시오 이거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솜수건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알아서 꺼내십시오 앉아서 놓습니다 앉아서 질서 정연하게 합니다 핸드폰 안 되죠 관리 늦습니다, 관리 합시다 강원씨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목운처럼 다 흠스턴가 없어요? 네 나와서 놓고 고생께 통과해 죄송합니다 나머지 대기합니다 방금 다닐지 않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양팔 위로 올려주십시오 통과 사이즈 사이즈? 빅 사이즈 여기서 가야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진짜로 고개 숙입니다 신체 검사에 이동합니다 살사 이쪽으로 오세요 이 분은 전화가 되었습니다 2분이 1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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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109.7 다음 2분이 5분이 6분이 8분이 8분이 1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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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이 10분이 잠시만요. 정호동 씨? 네. 아하세요. 혀에 힘 빼시고. 알레르기? 없습니다. 없으시고. 구혈압이나 당뇨? 아니요. 수술하신 점? 없습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 있어요? 없습니다. 다음. 신발 벗고 있습니다. 신발 벗으세요. 네. 웃지 않습니다. 인상 쓰지 않습니다. 인상 쓰지 않습니다. 인상 쓰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인상 쓰지 않습니다. 목에 까우뚱 거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자. 내 오른쪽으로 도십시오. 제 오른쪽. 앞에 정면 봅니다. 반대쪽으로 도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양쪽부터 앉아서 대기하세요. 아까 선생님 몸무게는 비공개로 좀 해주시면 돼요. 조용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턱 내리세요. 턱 내리세요. 176. 77.4kg. 옷이 너무 무거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세요. 가까이 오세요. 혀에 힘 빼시고. 혀에 힘 빼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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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나는 건가. 아직 안 눌렀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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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와. 저 병속 시켜주세요. 형이 병이 안 돼야. 여전히 병이 안 돼야. 그리고 정면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감옥을 갔었죠. 다시는 안 와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안 있는 거죠. 앉아서 대기해주세요. 잘 어울리지. 내려오세요. 184.23.7, 다음. 신발 벗고 있습니다. 0416 옷긴 내립니다. 뭐 뿌립니까? 빨리 몰랐습니다. 옷 뺏어 입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0416. 웃지 마세요. 웃지 않습니다. 0416, 벽 보고 있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다시 앞에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쪽으로 오세요. 177.5, 111.7, 다음. 111.7, 다음. 111.7, 다음. 기 Spartans. 이렇게 와. 이게 estu. 안 하ả. 어후... 왜 이렇게 많이 다가. 1417, 벽, 2.7, 5.4. small. 0417 벽 내립니다, 벽. 벽, 2.7, 6.7. 아플거에요 작담 안합니다 왜이렇게 많이 나가 0417 배에 넣습니다 배 배에 넣습니다 배에 넣습니다 배에 넣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배에 넣습니다 내려오세요 원목이 왜이렇게 많이 나가지 요즘 이게 조금 더 옷 때문에 많이 나와 내려오세요 164 72.4 다음 동사회파 허리 핍니다 다 핀거예요 다 핀겁니까? 오른쪽 봅시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지금 다 위치하고 다 바나나 상세하게 이것도 다 담섭니까 3개의 호텔 눈에 띄는 방 3개의 호텔 여기가 1개의 호텔 5개의 호텔 179.7 오늘 79.9 바꿔주세요 안아가세요 자 혀 내미시고 저쪽으로 오세요 차렷 자 오른쪽 봅니다 그래 할머니 잘생겼다 할머니 할머니 껴도 안한데 밑보이 만든다 다 앉으셨죠? 네 강호동 김동현 네 신동희 유명재씨 네 3월 4일 발생한 부암동 도난사건에서 부단침입 절도 기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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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개인정보보다 3집 아셨고요 기물파손 개인정보보다 3집 아셨고요 왜 이렇게 왔어요 진정민 네? 표지은 사주 및 방조 종범이요 종범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래 종범이요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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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여러분은 수용 번호로 서명됩니다 0414 예?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왜 들어왔어 그렇게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이렇게 이렇게 잠깐 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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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뒤에 인원 조용히 할게요 네 본적 조성압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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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 시럽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 직업 가수입니다 예 네 취미 취미?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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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요?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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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좀 춤 추고 취미 취미 댄스 담배 끓어집니까? 끓어쨱니다 쁓oc sided 쇠를 권력해가지고 그럼 뭐합니까 지금 경제잔데 취미 취미 직업 프리툭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권유해가지고. 그럼 뭐합니까? 지금 공주회자인데. 다음. 직업. 직업. 파이터. 취미. 자투 파이터. 취미. 유튜버. 뭐라고? 유튜버. 특히. 제압하기. 제압하기. 네. 직업. 신동입니다. 뭐라고요? 신동. 직업이? 신동으로 활동 중입니다. 다스란 말입니까? 예. 오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직업. 잠깐. 특히. 저 근데 취미가 뭘까 생각하니까. 실제로 대탈출 다시 보기를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기도. 내가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이거니까. 탈출. 하는 거를. 탈출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많아요. 네. 특히. 특히. 삼행시. 삼행시. 삼행시요? 삼행시요? 네. 즉석. 삼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육. 육. 재입니다. 육. 이 병이 재가. 병.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계십니다. 크게 다른 거 말씀하시죠. 암산자라고. 암산. 3 더하기 3은. 육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다음.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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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래퍼? 네. 특히. 작사 작곡. 작사 작곡. 담배 피세요? 담배 안 피세요? 담배 안 피세요? 담배 안 피세요? 네. 목소리가 원래 굵어요? 랩하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리 가서 앉으세요. 수영번호 0414부터 수영번호 0414부터 그리고 우리 교도관 지시 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세요. 이 세곤은 그 정확한. 제명이 뭐야. 소위는 없습니다. 바즈. 이쪽으로 옵니다. 서시쇼. 여기 일렬로 섭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옵니다. 일렬로 섭니다. 안녕히 계세요.